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월세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방은 영진전문대학교에서 많이 가까운 기숙사 뒤편에 있는 미래위라는 것입니다. 200에 31만원 가생비가 너무 좋은 그런 방입니다. 보시면 앞쪽에 신발장이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오른쪽 편으로 주방이 있는데 아주 넓게 빠져 있습니다. 미니투둔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룸 자체가 이렇게 넓게 구성되어 있고 욕실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방에 큰 옷장과 책상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주방이 분류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빈방점 CO.KR에서 미래비위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